하여튼 별의별 것 좀 다 해보고 해봤지만 지금 학당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 기본기도 안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그거를 제가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한 거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제가 해보고 자명한 거 깨어 있으실 거 무조건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십니다. 군대 가면 정신 차려 차려 정신 딱 차리는 거예요. 차려 하면 그 상태예요. 알고 나면 그 상태예요. 근데 그게 내가 차리건 안 차리건 사실 늘 그 상태인데 사람은 그래도 또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참나가 흐른다 이런 거 다 믿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수신결에 자동으로 고요함과 선정과 그 알아차림 그 참나의 두 모습이죠. 참나가 늘 드러나면 참나 안 주죠. 참나가 늘 드러나면 참나 안 주다. 참나가 늘 흐르면 이번 수신결 내용이 다 이겁니다. 참나는 공적 영지니까 늘 고요하고 늘 알아차리겠죠. 그럼 이건 선정 쪽이고 이건 지혜 쪽이고 그래서 늘 참나가 흐르고 늘 아궁복궁의 지혜가 흐릅니다. 예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수신결에 보조스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를 제가 최대한 살려봤어요. 예전에 다 못 살려드린 것 같아서 최대한 살렸더니 책을 보시면 아마 아무튼 일주 보살만 되면 이게 일주경지예요. 일주만 되면 참나가 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처럼 컴퓨터만 켜면 늘 작동하고 있는 거죠. 실시간. 근데 이거는 진짜 참나는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 상태. 즉 여러분 마음을 리셋시키고 아궁복궁의 지혜로 비춰주는 거죠. 그럼 사람이 그러고 나와면 뭔 걱정이냐 이게 수신결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 해보시면 이게 24시간 돌아가도요. 여러분 그 컴퓨터 백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24시간 감시하는 거 실시간 감시하는 거 그것만 믿고 계시면 안 되죠. 정밀검사 꾸준히 해주셔야 되죠. 뭐냐 하면 할수록 밝아져요. 하면 할수록 잡혀요. 그러니까 끝없이 또 수행은 자동으로 흐르는 건 자동으로 되라고 하고요. 그 이상으로 더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늘 흐르내야 하는 그것만 붙잡고 계시면 공부가 고만해져요. 고만한 데서 더 못 나가요. 더 나가고 싶다. 틈날 때마다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되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기본기를 오늘은 오늘의 기본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제 잘한 거 부지럽고 어제 잘하신 건 된 거고 그걸 오늘로 끌고 올 필요가 없죠. 오늘은 오늘의 기본기. 지금 깨어 계십니까?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중심 잡혀 계십니까? 자동으로 참나가 흐르는데 자동으로 흐르면서 흔들리고 계세요. 다시 잡아 놓으라고요. 또 다시 몰라 한 번 더 하세요. 엉터리 고수들이 참나 깨치고 나면 막 그 무슨 일이 다 마쳐서 아무 일 없다. 진짜 고수들은 돌아가신 날까지 화두 잡고 계세요. 이 뭐냐 이거 뭐냐 이 먹고 또 해요. 이 먹고 또 합니다. 가는 날까지 그거 하시다가 하세요.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더 정신 맑게 있다 하시는 나 견성했어 하고 그냥 막 방탕하게 그냥 마음 놓고 지내시면 참나는 늘 흐르죠. 근데 평생 그러면 실적이 늘 그럼 더 깨어 있을 수 있었는데 늘 고만하게만 깨어 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시라는 게 자동으로 흐르건 안 흐르건 내가 해야 될 거는 꼭 하시라니. 몰라 하시고 화두를 잡으시건 몰라를 하시건 뭐 뭐든지 닦으시는 거 있죠. 마음 하나로 모으는 거 아버지를 하시건 예수님을 하시건 나마하미 타부를 하건 늘 하세요. 고게요. 늘 하시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애고가 하는 거죠. 애고가 늘 하는 거 있죠. 늘 하는 거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업을 털어요. 늘 하시는 그게 업을 털어요. 그럼 참나를 만나고 나면 늘 하는 게 이제 달라지죠. 참나 모를 때 늘 하던 거랑 차원이 달라지죠. 참나 알고 나면 더 늘 해야 되는 게 생겨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육바람이를. 그럼 그 습관이 빨리 자리 잡아요. 빨리 자리 잡을수록 아무튼 여러분이 생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몇 생에 고생해서 해야 될 거를 겁이 걸릴 일을 한 생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습관화 제대로만 해놓는 거예요. 그게 업장을 턴다는 거예요. 습관화라는 건요. 이게 기존에 다른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습관은 하나가 들어서면 기존 거를 배척해냅니다. 악화를 양화가 구축한다고 그러죠. 몰아낸다는 거예요. 구축한다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나쁜 업이. 좋은 업이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습관화부터는 기존의 습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못 바꾸신다. 그러니까 돈어를 했다고 만족하고요. 늘 참나 있네. 지금도 있네. 깨어있네. 이것만 늘 평생 확인하시다 가시면 고만한 수행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팔자 좋죠. 보세요. 참나 깨치셔서 절에서 공양 받으면서 늘 참나 자리만 잡고 있으면 다 먹을 것 갖다 주잖아요. 팔자 최고죠. 그 정도는. 큰 스님 팔자가 아주 좋은 팔자죠.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머리 깎고 유니폼만 입고 계시면 몰라만 계속 하고 계시면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가끔 소리 지르면 고마워하고. 그렇죠. 팔자 좋은 겁니다. 예전에 봉은 선생님한테 그렇게 지상선들 산에서 유유자적하실 수 있는 도인들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양반들은 그냥 팔자 좋은 사람들이지. 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번 생에 좀 쉬다가는 업인 거고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 왔으면 사람 할 일 다 하고 가야지.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가정도 꾸려봤죠. 직장. 가정을 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정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누군가랑 어우러져 살아야 되죠. 또 사회적인 일을 해야 되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승려들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요. 다 똑같아요. 출가, 재가가 어디 있어요. 자기 팔자에 맞는 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왔으면 각자대로 절에 가서 보세요. 스님들 절에 가서 부모님보다 거기 있는 스승 사형, 사제들 더 깎듯이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빡센 인간관계로 들어가요. 제가 보면 군대 같아요. 절도 군대 같아요. 그렇죠? 군대도 그렇고 어디 가도 우리가 그 조직 속에서 굴러가요. 그러니까 출제가 이런 거는 사바세계에서는요. 어느 조직 간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팔자가 좀 다른데 이런 팔자냐, 이런 팔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어느 팔자에서든 여러분 육바람을 닦으시면 도인되는 거고 이거 놓으면 고만해지는 거예요. 팔자 좀 편해서 나는 공 덜 들이고도 살만하다 하고 참나만 붙잡고 계시면요. 그 생에 자기가 덜 닦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틈 났을 때도 더 닦아가지고 육바람을 원만하게 해놓고 가야죠. 육바람을 산에서는 못 닦나요. 다 닦아요. 하루 종일 계시면 여러분 속에 하루 종일 속 시끄럽게 뭔가 온갖 생각들의 염체들이 튀어나와요. 그게 여러분 중생들이에요. 여러분 직원들이에요.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끝없이 관리해야 돼요. 관리 잠깐 못 하면 엄한 친구 따라 어디 가 있습니다. 정신 잠깐 놓으면 어디 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면 내 업에서 튀어나온 어떤 생각 하나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끊는 게 육바람이에요. 경영이에요. 자기 마음을 경영하실 수 있으면요. 천하도 경영할 수 있다는 게 둘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속에 튀어나오는 것들이 밖에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요. 살심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고요. 음심이 튀어나와 있으면 성범죄자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무련돼서 돌아다녀요. 음심에 화신이 있고요. 분심에 또 화신이 있어요. 화내고 있는 사람은 분심에 화신이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화신도 밖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현보살들이에요. 그런 양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내 속에 원래 있는데 밖으로 화신이 돼 있는 존재를 보고 배워야 제대로 배우니까 거기 간 것뿐이에요. 다 정지하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음심의 화신을 찾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 길로 가요. 어느덧 그쪽 업으로 끌려서 그 업이 내 애고를 다 지배하게 돼요. 잠깐 방심하면 내 속관리가 안 되면요. 바깥에서 바깥에 만나는 사람도 그거 따라 와가지고 그 인연 따라 온 사람 찾아다니 내가 만약에 양심으로 계속 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도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더 재미있는 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 시간을 더 보람있게 쓰고 싶으시거든요. 그럼 그때 누굴 만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밤에 여기 왜 와 계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서 양심이 자꾸 들썩이니까 여기 와 계신 거죠. 자꾸 뭐 그 음주의 어떤 욕망이 들썩이시면 지금 어딘가 술집에 가 계시겠죠. 다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거랑 다 밖에 있는 거랑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관리가 안 되면 속관리가 안 되는데 밖이 관리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함께 돌아가 그게 이제 이미 육바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몰라 괜찮아 를 조금만 활용해서 항상 좀 초연한 마음을 계속 먹어주시는 리셋을 자꾸 해보시는 게 무조건 답이에요. 리셋 안 하시면 무조건 여러분 기존 습관대로 끌려가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리셋 안 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던 짓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전날 그 전날 계속 하던 짓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했던 짓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거를 끊고 싶다. 리셋입니다. 정신 딱 모으고 계세요. 이름도 모르겠다. 여기가 지구인지 어딘지 나 모르겠다 하고 존재만 하시면요. 존재만 하시면 리셋이 되죠. 리셋이 되면 새로운 생각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하늘한테 은혜를 주세요. 하늘한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게 결국은 리셋이 되지 않으면 그 하늘이 주는 능력이나 은혜가 여러분한테 스며들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세요 하면서 자기 마음은요. 잠시도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 사람이 허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자기 습관을 모른다라고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면요. 뭔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왜? 내가 힘을 뺐기 때문에. 내가 힘을 빼야 새것이 들어와요. 내가 잔이 꽉 차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몰라 했잖아요.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여지가 생기고 아버지 뜻이 자명하면 무조건 따로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자명하다고 느껴지면 저 그거 무조건 해버릴 겁니다. 아무튼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는 쪽으로 저는 무조건 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면요. 거기 갈 힘과 지혜를 줘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미 자기가 답 다 정해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전 아버지보다 똑똑해서 뭐가 자명한지 제일 잘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이대로만 아무 말 말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해주시는지 해주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식 기도 말고 뭐가 자명한지 고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고 자명하면 저 진짜 무조건 따로 버리겠습니다. 그때 내 내면에서 뭔가 자명한 신호가 오면 그리 빨리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움직여 놓고 보세요. 움직이다 보면 알아요. 뭐가 기존에 있던 자리가 왜 불편했는지 움직여 보면 또 알아요. 그런데 움직여 보면 또 그 자리도 불편하고 찜찜하면 또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명한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당장은 답이 안 나와도 언젠가는 자명한 데 가 있어요. 물이 흐르듯이라는 게 물이 흐르다가 돌멩이 만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이게 육바람이래요. 만나면. 그런데 인간 같으면 만나면 이 돌멩이랑 한참 씨름하다 가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체면 때문에 바로 돌아가긴 좀 뭐해서 머물러있다 돌고 이상한 생각을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물 흐르듯이 항상 머릿속에 놓으시고요. 저쪽이 더 자명한 것 같다면 거기 가 계세요. 귀신같이. 그런 존재가 되세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 친구들. 나이트 좋아하다가 더 좋은 나이트 있다가 거기 가 있어요. 이미. 요즘 새 나이트가 또 뜨는데 거기 가 있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친구들. 이미 항상 항상 더 자명한 곳을 홀이 피해 관점에서도 항상 더 자명한 곳에 이미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무튼 그 분야의 고수가 돼. 영적으로 여러분이 돌을 닦고 뭔가 고수가 되고 싶으시죠? 무조건 더 자명한 곳에 가 있으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자명한 곳에 가 있어요. 뻔뻔하게 거기 또 가 있어야 돼요. 어제 분명히 이쪽에서 날 욕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여기 딱 왔습니다. 왜냐?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명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 와 있어야 돼요. 이걸 체면 따지고 뭐 하면 그게 인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인욕은요. 내가 어제 정말 악플 달고 그랬는데 윤혹식한테 오늘 또 가자니 그런데 오늘 그 생을 허비하실까요? 빨리 거기가 자명한 것 같으면 거기 가 계셔야 돼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 계셔야 돼요. 육바람에 맞는 쪽은 우주가 가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무조건 가 있어요. 거기 하라는 거 하고 있어요. 어제 아무리 뭐 그 몰라 해가지고 견성하겠어?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그거 해야 될 것 같다. 몰라 빨리 하고 계셔야 돼요. 어제 그 체면 때문에 오늘 바로 하긴 그렇고 내일 좀 모레쯤에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이 영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아무튼 어떻게든 자기 애고를 달래서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애고 달래서 거기 아니면 그러면 하루만 좀 쉬고 가자 하더라도 꼭 가 있게 해야 돼요. 거기 가 있게 자명한데 가 있게 지금 여러분 이미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 오셔서 또 새로운 정보 없나? 아니요. 이미 아신 것 잘 안 하시잖아요. 이미 아신 것 중에 제일 자명한 거 이미 하고 계시나요? 거기 그거 하고 계셔야 돼요. 진짜 진짜 도를 얻으시려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 중에 너무 자명한 거 있잖아요.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 함께 보여요. 그런데 자명한 걸 아는데도 안 움직이면서 계속 정보만 찾으시잖아요. 서 있는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한테 자명함이 안 와요.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셔야 자명한 게 보여요. 내비 내비 보세요. 내비로 보시면 여러분 내비 내비에 나오고 가라고 한 데 있죠? 거기까지 가야 그 앞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움직이면서 그 앞만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비는 확대하면 보이겠지만 가정해 보자고요. 내가 거기까지 가야만 또 그 앞을 보여주는 내비 그 부분만 가지고 보자고요. 똑같아요. 이 영적인 건요. 자명이라는 느낌은 지금 여러분한테 자명하다고 느낌 온 거 있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주가 할 때까지는 이번 판 못 벗어납니다. 그거 하셔야 다음 미션이 주어져요. 또 다른 자명함이 여러분한테 등장합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이 미션으로 받은 자명함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영적 정보만 캐시면 안 나옵니다. 다 자명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것도 지금 자명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자명하게 내가 못 소화해내고 있는데 그 너머 너머 거 계속 보여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다 자명하지 않아요.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요. 자명한 것 같죠? 그거 빨리 하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할 거 하세요. 부부싸움하고 나왔다. 아무래도 내가 말 한마디 건네야 될 것 같다. 자명하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오늘 바로 하기 싫다. 그럼 내일이라도 설득이 되는 한 빨리 설득해서 일단 하고 보시라는 거죠. 움직이면 그 다음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고민하고 있던 상황은요.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뭐 때문에 왜 그때 튕기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빨리빨리 보살이라는 게 이런 존재입니다. 물 흐르듯이 나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흘러가게 만들어버려야 돼. 내가 먼저 앞장서서 흘러버려야 돼. 그러면 나머지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남이 다 흐른 뒤에 가야겠다.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튼 움직이세요. 저도 이런 대승사상을 외치면 초기 불교나 소승적인 거 공부하신 분 인도 힌두교 공부하신 분들이 저를 욕할 걸 알아요. 왜냐 제가 그분들보다 공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체험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다는 건 체험에 기반해 둔 공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제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대승사상이 절대 이 땅에서 빛을 못 봐요. 빛을 못 봐요. 인도 명상이 전 세계를 쓸면서 지금 전 세계 명상을 가르쳐 준 데가 인도예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인도가 제일 열심히 뿌렸어요. 불교나 다 뒤늦게 뿌린 거예요. 인도가 제일 열심히 뿌렸다고요. 19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뿌린 공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명상 그러면 인도적인 명상을 생각해요. 인도적인 명상의 특징은 철저히 소승적입니다. 나 하나의 열반이에요. 그런데 서양인들도 거기에 맞지 않아요. 적극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배우면서도 자기들도 뭔가 안 맞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 찾고 있는데 그 답은 대승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문화랑도 맞아요. 대승은. 다 맞는 대승이 있는데 아무도 명상을 가지고 대승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명상 그러면 소승이고 대승적인 얘기는 명상과 유리된 채로 사랑하라. 자비로워라. 뭔가 열심히 살아라는 도덕적 교훈과 자기 혼자 뿅 가는 명상이 두 개가 원만하게 만나지 않으면서 지금 인류의 정신을 지금 지도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걸 합치고 싶은 거예요. 합쳐서 명상과 이 양심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체계가 이거야말로 예전 4대 성인들 가르침에 제일 맞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영성의 기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많은 비판을 받을 거라는 게 확실한데 14년 전부터 꾸준히 질러봤어요. 질러봤는데 뭐 여전히 많은 비판이 옵니다. 그래도 계속 제가 버틸 거예요. 버텨버리면 이 물길이 하나 형성이 된다니까요. 물이 땅바닥에서 물이 여긴 고였는데 일이 못 오잖아요. 작은 길만 한 번 내보세요. 확 길이 열려버린 경우 보셨죠? 처음에는 그게 작은 길 같애도요. 가닥 끊기고 가닥 끊기고 하지만 그게 한 번 연결만 되면요.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글이. 처음 이렇게 물고 내서 물길 만드는 게 어렵죠? 길만 만들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 길로 다니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계속 버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석가모니 비판도 돼요.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열반은 구라다. 거의 이런 식으로 막 질렀잖아요. 왜 제가 세게 지르느냐. 아무튼 욕은 제가 먹을 거니까 지옥 가도 제가 갈 거고 저는 길을 내야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내야겠다는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지금 이 길을 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몰라 괜찮아 하시고 직접 참나 마꾸시고 틈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육바람일 사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명한 게 있죠. 육바람일 분석만 하지 마시고 성찰해서 하나라도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데 자명한 거 나왔죠. 그거 꼭 거기 가 계세요. 빨리 오늘 중에 되도록. 안 되면 내일이라도 며칠내라도 꼭 그 자리 가 계세요. 그거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답이 나와요. 또 다음 길이 열려요. 지금 아시는 것도 안 하시는데 정보 더 드려도 못 하세요. 지금 자명한 거 같은 거 늘 깨어있는 게 자명하겠네. 그럼 지금 빨리 오늘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깨어 계세요. 그걸 하시라고요. 양심을 성찰하면 확실히 더 낫네. 그러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양심을 성찰하세요. 이미 알고 계신 것들만 하시면 그 기본만 충실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보살도에 다 들어서 걷고 있는 걸 자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그거 기본을 익히는 게 보살도거든요. 그런데 기본을 안 익히면서 보살도 나는 들어가고 싶다. 보살 되고 싶다. 되면 죽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살도의 기본기입니다. 늘 마음 리셋할 것. 틈날 때마다 마음 리셋할 것. 단전호흡에서 단전 빵빵하게 해놓을 것. 양심 성찰해가지고 내비게이션 항상 잘 작동하게 해놓을 것.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항상 잘 파악하면서 갈 것. 자, 운전으로 비유할게요. 운전자 항상 정신 차리고 있을 것. 참나각성. 차에 항상 기름 만땅으로 채워놓을 것. 넉넉하게 힘이 있을 것. 그게 호흡이고요. 그 다음 내비게이션 정확히 작동할 것. 자, 그럼 내비게이션만 작동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운전해 가야죠. 할 것이에요. 끝없이 할 것. 제가 할 걸 따로 얘기 안 하는 건 양심 성찰 안에 한다는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분석이 됐으면 해야죠. 그래서 분석이 된 만큼 꼭 하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그 전에 계신 자리에서 이미 벗어나고 계세요. 찜찜했던 자리에 이미 벗어나서 자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 성찰을 왜 하냐면 자명한 대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찜찜한 데 계속 계시면서 분석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지금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힘들고 죽겠는데 분석해 봤더니 크게 찜찜한 게 하나는 보여요. 그거라도 그러면 피해서 도망가세요. 더 자명한 쪽으로. 거기서 또 다시 분석해서 자명한 쪽으로 자명하죠. 그럼 어느덧 여러분은 보살 또 위에 계시게 돼요. 이렇게 밖에는 못 갑니다. 다른 식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참나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나만 붙잡고 있으면 아라한이나 확철되고자 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보살하고는 좀 상관없어요. 보살은 이거 베이스로 깔고 육바람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참나만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사람을 저는 보살이라고는 안 해요. 그건 소승도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자체로. 아시겠죠. 대승은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육바람일로 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남에게까지 유리한 이익을 주겠다는 사람입니다. 늘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건강해져요. 대승적인 문제를 풀어서 개인도 사는 사람이 보살이고 군자고요. 소화적인 사람은요. 자기 문제에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경제가 힘들다.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군자는요. 한국 경제가 잘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자기도 먹고 살기를 찾는 방법. 그거 택하는 사람이 제일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잘 살 방법을 계속 술을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나도 당연히 잘 살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소화적인 사람은 나 하나 잘 살 것만 찾다 보니까 남이 당장 피해를 봐도 그걸 고하게 돼요. 나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지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지금 다 죽으란 말이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런 줄은 알고 가시라고요. 그 길에서 분명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다 같이 살 길을 계속 찾는 중에 내 살림살이도 해결하자 하는 이런 게 대승보살의 방식이라는 거. 여기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완벽한 지금 제 얘기 들으시고 그러면 갑자기 영감이 와도 안 됩니다. 갑자기 집 뛰쳐나가시고 인류를 살리자.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사셔도 감당하실 수 있으면 나가도 되는데 나갔다 바로 한 시간도 안 돼서 후회하실 거면 일단 집에 계시면서 우리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 길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보살도는 이겁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최고의 수행이에요. 이 수행을 하시는 게 진짜 하늘이 망하게 하나 안 하나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수행을 한다면서 자기 위주로 계속 수를 넣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수행은 정말 마음을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분석을 했을 때 하늘이 나와 남 모두를 위해 이게 제일 자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확실할 때 거기에 가 계시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더 기다리세요. 그런데 확실하면 거기 가겠어요. 거기 가겠어요. 거기서도 또 불편하면 더 자명한 데를 찾아가겠어요. 이게 대승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법을요. 누가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영상 그러면 앉아서 참나만 찾으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 정말 저는 저한테는 유치한 소리들입니다. 유치원 제가 볼 때 연계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나 가르칠 내용들이에요. 고등과정이 아니라고요. 초등과정이지. 초등과정 지나 고등과정은요. 이제 보살도입니다. 나와 남을 어떻게 하나로 불릴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기 애고도 털리고 보세요. 그런 마음을 얻고 살아가는 중에 내 애고도 털리고 이 사회도 이루어져요. 자리이타가 그냥 수행법이에요. 자리이타가 그거를 하다 하다가 닦다 닦다가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참나나 찾아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하나 편하면 됐다. 일체를 모른다 하면 얼마나 편해요. 우주가 우주가 구보보아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참나각성하고 저 산 속에 암자에 있다고 해도 그분의 정신세계는 우주적이에요. 4천시 공간 밖에 나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를 참나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황홀감이 있다고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구의 저 어디 기층에 보이지도 않는 데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분의 정신세계에서는 우주를 벗어나 계시다고요. 참나 상태만 얻어도 그러니까 뿅 갈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우주적으로 문제를 푼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도 안 풀렸는데 벗어날 줄만 알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경영법은 하나도 모르는데도 자기는 꼭 회탈한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다 이해해요. 그분들의 상태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누가 해야 돼서 제가 역대 우리나라 근자에 다녀가신 고승들도 다 그 정도 얻으셨지 육배라밀 육배라밀로 적극적으로 경영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드물다니까요. 제가 뭐 다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제가 꽤 고승이라고 저도 존경하는 분들 설법을 들으면요. 참나와 만나면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는 초등부 가르침밖에 안 돼요. 고등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육배라밀 굴리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욕은 제가 먹더라도 제가 아무튼 물기를 낼 거니까 따라와 주셔야 제가 물기를 내요. 막 가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으면 저는 끝나는 그냥 물방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질주에 갔더니 갑자기 나 혼자 끊어서 딱 있으면 이거 끝이죠. 말라 죽고 끝나겠죠. 신락 같더라도 이어져서요. 밀고 나가면 언젠가 바다 강이나 바다랑 연결됩니다. 이걸 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면 남들도 또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따라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따라오셨잖아요. 뭐 있나 보다 해서 따라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계속 공부하다 기본기 오늘은 오늘의 참나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늘 깨어있어. 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오늘은 오늘의 호흡이 있어야 돼요. 어제 호흡 되게 잘 됐었어.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의 호흡 오늘 안 돼도 좋아요. 오늘은 오늘의 호흡이 어제만큼 안 돼도 좋아요. 오늘은 오늘의 호흡이 있어요. 그게 업이에요. 이 습관에 안 되면 여러분 업장이 안 털려요. 하루 해가지고는 업장 안 털려요. 매일매일 하면 털려요. 꾸준히 일을 못 당해요. 매일매일 하면 그게 신통이 나는 거예요. 그 업이 쌓여서 신통이 나요. 여러분 내면에 습이라는 건요. 그게 신통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매일매일 하면 그게 내공이 쌓여요. 신통이 나요. 틀음도 매일매일 하면 그걸로 노래도 노래도 만들어요. 작은 거 하나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신통이 나요. 거기서. 아시겠죠? 꾸준히 하는 게 꾸준히 뭘로 하세요. 꾸준히. 잘 돼간 안 되거든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은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지. 꼭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도의 세계는 그래요. 꾸준히. 호흡이 어제만큼 호흡이 잘 안 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또 오늘은 오늘의 내 초수도 하는 겁니다. 잘 되건 안 되건 양심부서 오늘은 오늘의 분석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가시는 분 못 이깁니다. 이번 생에 깨워서 그걸 부지런히 쌓아가세요. 결과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주가 정확히 측정해서 여러분한테 과보를 과보로 여러분한테 그 성과물을 반드시 안겨줍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에 맞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과보는 무조건 오는 거니까 과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해보세요. 자동으로 됩니다. 저 단전호바다 태식이 되는 분들은 호흡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계세요. 뭐든지. 참나 저절로 흐르는데요. 그래도 또 저절로 흐르는 거에다가 또 보태세요. 애고의 좋은 습관 만들기를 또 보태세요. 저절로 흐른다고 애고가 신경 안 쓰면 습이 안 바뀐다니까요. 잘 또 보태세요. 양심분석 저는 늘 웬만하면 양심적인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꼭 다시 분석하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 소리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소리 들렸을 때 또 분석하세요. 분석까지 해서 맞으면 더 좋잖아요. 더 좋잖아요. 무조건 또 하세요. 너무 자명해요. 또 해보세요. 그래도 그래서 더 자명하면 더 자명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더 남는 장사인데 안 해요. 귀찮아서 참나각성도 안 하시고 아침에 깨어 있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지금 여기서 깨어 계시고 지금 여기서 호흡하시고 지금 여기서 육바람을 하실 생각만 전의 건 빨리 잊어버리세요. 지금 여기서 잘하자는 생각만 계속 품고 계시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깨어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분은요. 나이도 안 먹어요. 정신이 늘 청춘이거든요. 굳어버려요. 젊은데 이미 정신 굳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변화를 거부하고 굳어버려요. 굳으면 딱딱해집니다. 늙으면 특징이 딱딱해집니다. 젊은 것의 특징은 부드럽습니다. 늘 부드러우셔야 돼요. 정신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몸은 뭐 또 세월의 흐름 따라가겠지만 정신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드럽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90세대는 노인 만났는데 정신이 늘 육바람일로 지금 여기 계신 젊은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게 육바람일이거든요. 내가 다 해봤어. 벌써 이게 꼰대죠. 그러면 벌써 굳어있어요. 내가 다 해봤어.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은 이미 또 바뀌어있어요. 뭘 다 해봐요. 그건 우주도 지금 다 해보지 않았어요. 또 해봐요. 이 다음 또 새로운 거 만들어봐요. 우주도 어디서 뭘 다 해봐요. 내가 한 90년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든지 아시겠죠. 90년 한 거 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 또 못 해본 걸 내가 못 해본 걸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배워야 돼요. 또 소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열려서 육바람일 소통하고 상대방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대화를 맞춰가는 그분이 젊은 분이고 청춘이고 그분이 깨어있는 분이지 도정 얻었다 하고 딱 굳어있는 분은 끝난 거예요. 그거 얻고 끝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견성했다. 그분이 24시간 깨어있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분은 그거 얻고 끝난 분이에요. 그거 하나 얻고 그냥 나가 떨어진 분으로 보여요. 저한테 육바람일을 해야 계속 깨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그냥 육바람일을 계속 하고 계시면 그 성취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보 신경 쓰지 마세요. 우주가 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열심히만 하시면 공부하시다 나중에 꿈에라도 여러분 성적표 나옵니다. 나와요. 진짜 보여줘요. 당신 어디쯤 왔어 이거 다 보여줘요. 제가 공부하고 제 주변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공부하다가 자기 성적 봐요. 그러니까 그 우주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을 알아요.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우주가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인도해 줍니다. 우주를 믿고 이렇게 한번 수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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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